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다가오는 10월 3일 또 10월 9일 날 우파단체들이 집회를 하겠다 하는 소리가 들리자 지금 어떠한 관용도 기대할 수 없다라고 단호한 표현을 쓰면서 집회를 맡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어떠한 관용도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서울정부청사와 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렇게 밝혔는데 코로나 재확산 위기를 초래했던 불법 집회가 또다시 계획되고 있고 방역을 저해하는 가짜 뉴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인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뜨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다 정부는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3일 10월 9일 날 집회를 열겠다고 하는 책에 대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용을 베풀 수도 없다 그리고 단순 가잠자라도 처벌하겠다 하는 것이 경찰청장의 입장이고 서울시는 서울시 전역에서 10월 3일과 9일 날 집회를 금지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10명 이상 모이는 집회를 금지한다 자 코로나 단계가 2.5에서 2.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정책의 방향이 집회를 금지하기 위한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너무나 지나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자 코로나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8월 15일 날 코로나가 확산됐고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발 코로나가 확산돼서 지금 2차 대유행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2차 큰 대유행이 숫자적인 유행이지 코로나 사망자가 많이 늘은 것도 아니고 또 8월 15일 날 코로나 환자 숫자가 늘었다고 하는 것 또한 8월 15일 날 행사를 하고 난 뒤에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 전화번호를 다 불법적으로 추적해서 그래서 전화 연결을 해서 빨리 검사를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다 이렇게 막 종룡을 하고 그러면서 식당이나 또는 카페 이런 데 영업 제한 조치를 줬습니다 밤 9시 이후에는 식당 영업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카페 같은 경우는 낮시간에도 테이크아웃 잠만 가능하다 안에서 매장 내에서 섭취는 안 된다 이렇게 제한을 두고 많은 경제활동을 제한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갑자기 코로나가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다시 이걸 무너뜨리는 공돈 공돈에 쌓은 둑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집회를 연다면 그래서 그 집회 때문에 국민들의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막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를 막은 이유가 코로나를 단속하는 이유가 또 코로나를 관련된 정책을 편 이유가 전부 다 집회를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사랑제일교회와 8.15 집회가 여기가 코로나를 확산했다는 어떠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역학관계적으로 거기서 누구에게 전파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 사랑제일교회나 혹은 방화문 집회가 코로나 환자가 더 많이 생겼다는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거기 검사를 받으라 해서 사랑제일교회에서 천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했는데 그러나 그 확진자 받았다는 사람들 대부분 정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약 하나 먹지 않고 다 나왔다 정말 코로나는 치료제가 없고 백신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약 하나 먹지 않고 확진자로 판정된 사람들이 양성으로 나온 사람들이 다 나왔을까 그런 화면은 수차례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나를 아무런 증상도 없는데 약도 하나 주지 않냐고 하니까 비타민C 딱 한 번 주고 난 뒤에 며칠 있다가 이제 나가도 된다 해서 아니 왜 내 코로나가 아무런 증상도 없고 했는데 코로나 확진자로 했냐 하니까 코로나가 살짝 들어왔다가 나갔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거 직접 제가 인상을 찍어서 보여드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코로나 환자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어지고 우리나라는 코로나 검사율이 세계 110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검사를 거의 하지 않고 그렇게 3%, 4%의 진단율이다 미국과 유럽 나라들은 25%에서 30% 가까이 진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환자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환자가 넣지 않았던 이유 옛날에 과거에 4월 15일 총선전으로 해서 K-방역이라고 선전을 할 때는 진단을 하지 않다가 8월 15일에 바짝 또 진단을 많이 하니까 환자가 나왔다 그런데 이 환자가 예전과 달라졌다는 겁니다 코로나 환자가 중증이구나 그리고 사망자가 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마치 감기 환자와 같아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달라지는데 여기에 대한 대대로 된 설명도 없이 코로나가 위험하다 하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 심지어 교회 예배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8월 15일 날 집회를 하고 난 뒤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를 뚫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문재인 물러가라 하고 청와대 쪽으로 몰려가니까 그 다음 날부터 일제히 공격을 했습니다 거기 대표적인 것이 사랑제일교회와 정가원 목사 결국은 정가원 목사를 구속했죠 정가원 목사도 코로나 감염이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랑제일교회 서울시는 46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때 구체적으로 인과관계가 설명이 없습니다 사랑제일교회가 왜 어떻게 해서 코로나를 확산시키고 손해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그 46억 가운데 22억 정도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서울시내 버스 마을버스와 간선버스의 수입이 줄어들었다 그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서 22억 원을 내놔라 하는 식입니다 정말 웃기고 코미디 같습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가 나와서 버스 이용객이 줄어들고 그래서 22억 원을 내놔라 이런 식으로 지금 급박하기 위한 거 아닌가 전체적으로 코로나를 통해서 집회를 했던 우파 국민들만 겨냥해가지고 조사를 했고 같은 공간에서 했던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않고 심지어 거기서 확진자가 나와도 과함은 광장에서 걸렸다 이런 식으로 거짓으로 발표를 했고 또 민주노총 참석했던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가면 민주노총 집회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올 필요가 없다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면 지금 문재인이가 이렇게 어떠한 관용도 기대할 수 없다 그리고 단순 가담다운도 처벌하겠다 하면서 지금 우파 진영에 대해서 정권 후반기로 돌면서 계속해서 비리가 나오고 각종 게이트가 나오고 하는 이 상황에서 국민들이 반대 유론이 많아지자 이걸 잠재하기 위한 코로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코로나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 아닌가 하고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코로나 종식된 나라가 많습니다 이웃 전국도 이미 코로나 성공적으로 방역을 마쳤다 성공적으로 코로나를 제압했다고 취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대한민국에서만큼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영업정지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언론을 통해서 급박하기도 하고 그래서 집회를 가졌던 사랑제일교회의 정가원 목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어서 구속됐다가 지금 나중에 풀려났는데 다시 코로나 때문에 선거법과 무슨 상황이 있습니까 다시 구속시켰습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의 독재를 또 독주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볼 때 문재인 정권은 지금 우파 집단, 우파 단체가 집회할까 봐 벌벌 떨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벌벌 떨고 있다는 것을 곳곳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추미애다, 윤미향이다, 김홍걸이다, 조국이다 이런 상황들에 계속해서 정권의 악재가 나오니까 거기 불어서 집회를 계속하니까 부동산 폭등이다, 사유로 부정선거다 이런 걸 통해서 집회를 하고 문재인 물러가라고 하니까 이걸 때려잡는 딱 한 가지의 묘약 만병통치약 같은 것이 바로 코로나다 그래서 가짜뉴스를 막 퍼뜨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가짜뉴스의 진원지는 그야말로 정부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 은경, 질병관리처 거기 성격됐다고 인명장을 청주로 주러 갔는데 거기 안에 바글바글 인명장 주는 자리에는 그렇게 바글바글 모이는 것이었고 그런데 식당과 영을 못하게 하면서도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붙어가지고 바글바글 모이셨습니다 그 뿐입니까? 그 행사를 마치고 세종청사의 재난관리본부를 방문했을 때는 복도에 여러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문재인을 환호했습니다 거기도 바글바글 이걸 허용하면서도 지금 식당의 영업을 규제하고 있고 또 10월 3일 9일날 외부에서 오게 집회를 못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맞지 않는 코미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정치방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문재인이가 어떤 관영도 기대하지 마시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국민들 상대로 급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우파 국민들이 추미애와 지금 여러 가지 부정선거 그리고 부동산 폭등 등등 정부의 학정 폭정 또 게이트 비리에 관해서 지금 분노가 폭발하고 있으니까 이걸 지금 벌벌벌 떨고 있으면서 코로나 탓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